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비현실적인 비주얼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12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코웨이 바이 BTS 슬립케어 매트리스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BTS가 오늘도 잘 자는 이유는 이라는 글과 함께 멤버들의 모습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뷔가 편안하게 숙면하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팬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빠져들었는데요. 마치 붓으로 섬세하게 그린 듯 담백하고 고아한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뷔의 얼굴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 반듯한 이마와 아치형의 눈썹에서 이어지는 완벽한 각도를 자랑하는 부드러운 콧대, 얼굴에 음영을 만드는 긴 속눈썹, 동그란 볼, 작은 턱, 모난 곳 하나 없는 둥근 선으로 이루어진 뷔의 얼굴은 고전적 미남과 유니크한 미까지 겸비해 단순한 잘생김이 아닌 뷔의 얼굴 자체가 장르라는 평가를 탄생시켰는데요. 멤버들은 매트리스에서 뛰고 장난을 쳐도 뷔는 흔들림 없이 편안한 모습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뷔는 광고 모델로서 편안한 숙면을 제공하는 매트리스의 기능을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뷔의 영상을 본 팬들은 정말 대단한 얼굴이야, 몇 년을 보는데도 태형이 잘생김은 아직 적응이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만능 엔터테인먼트 남자 아이돌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13일 아이돌 커뮤니티의 최애돌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투표에서 뷔는 총 3만 6,448표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뷔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연기, 예능, MC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남다른 스타성과 인기를 보여 올라운더의 명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뷔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화량에 출연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조기 하차했지만 당시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독들과 스태프들의 극찬을 받았다는 호문인데요. 또 음악방송의 특별 MC를 맡아 톡톡 튀는 매력으로 눈길을 모았으며 슈퍼 콘서트 인 대전의 스페셜 MC로 초청되어 부드러운 진행으로 MC로서의 자질도 보였습니다. 특히 아는 형님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예능감으로 화제를 낳았는데요. 유키즈 언더블럭에서도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외에도 탁구, 승마, 스킨스쿠버, 사격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보여 올림픽에 출전시키고 싶은 스타에 이름을 올리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빼어난 미모도 빼놓을 수 없는 화제이죠. 이름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얼굴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국내외 전문가 그룹 300인이 뽑은 패션 페이스 1위에 선정돼 카리스마가 남다른 모델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자작곡 스노우플라워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2,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뷔의 자작곡 스노우플라워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공개된 곡으로 뷔가 팬데믹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팬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의료진과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스노우플라워는 공개 당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전 세계 모든 음악 장르 탑 50 차트 1위와 미국, 영국 사운드 클라우드 동시 1위를 비롯해 핫앤유 차트의 모든 음악 장르에서 6일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비 특유의 따스한 감성과 분위기로 새로운 캐롤로 자리매김한 스노우플라워는 계절에 상관없이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며 음원 강자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함께 작업을 한 뷔의 절친 픽보이 씨는 팬과의 소통 중 작업 후기를 묻는 질문에 뷔는 어떤 그림이나 장면을 떠올린 후 곡 작업을 이어간다라며 새로웠고 굉장히 창인적이었으며 즐거웠다라고 감탄을 전해 뷔의 음악적 명량과 예술적 면모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뷔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팬들과 함께 만드는 곡 작업을 예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뷔는 팬들에게 함께 곡을 만들 수 있도록 가사로 담아낼 글이나 감정을 적어줄 것을 부탁했고 이어 픽보이 씨와 함께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작업을 하겠다고도 전해 두 사람의 꿀케미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두가 지쳐있던 겨울 지극한 팬 사랑은 물론 절친과의 환상 케미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뷔가 또다시 들려줄 음악은 무엇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